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유가 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영원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매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유래를 보면 추리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에서 이제는 가난 땅에 정착하면서 곡식을 심고 또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제 소련에서 다리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6월절은 그의 말로 추리굽, 구원의 감격을 의미한다면 오순절은 세상을 이길 능력, 세상으로 나아갈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기와 연계되어서 추수 후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바로 이 천국 백성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3대의 절기는 구원과 또 성령의 인도함 속에 이제 천국 가는 모든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서정들이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기, 그 언어적인 의미처럼 1년을 주기로 순환하면서 축제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에 뭐합니까? 여전히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절기는 단순히 어떤 행사가 아닌 감사회복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매년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내야 되는 절기라서 보내는 그런 행사 차원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감사 불감증이다. 그리고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 마튼 루터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 가지 중심의 삶을 쫓아 살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없는 상태의 성공과 물질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순간 감사 만족 놓쳐버리니 결국은 창세기 3장 이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원명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왈 요즘 시대에 감사에 대해 설교하는 것만큼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라고 할 때 어느 성도가 감사를 이거 너무 강요하는 거 이거 폭력 아니냐 우리 형편을 뻔히 알고도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불신자 수준의 감사가 아니죠. 환경 따라가서 또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늘 좌지우지 되는 감사했다가 감사 조건이 사라지면 이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본질적인 이유를 알면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감사의 망대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된 신분 감사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 상반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께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라라는 감탄사로 굉장히 감격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개시하고 있지만 정작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알지 못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선인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오늘날 아침에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이 교회들에게 왜 편지를 썼냐.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공격을 이 교회의 성도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1선을 기록한 거거든요. 자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이 죄된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게 생겼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의 말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 사랑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도 감격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죄인과 종기한 자. 어찌보면 굉장히 상반된 의미지만 하나님이 친히 와서 죽어줘야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옆에 참 극악무덕한 죄인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만큼 그렇게 내가 가치 있고 종기한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가 어제와 그 전주의 성찬 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했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고 순환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형 극악무덕한 정말 이 범죄자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여러분 치측질하는 이 태형 그 치측질이 제가 어제도 다시 그 자료를 보고 그 말씀 찾아보면서 야 이 치측질만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 고통이 큰 겁니다. 그런데 설사 그 태형을 당하고도 죽지 않아도요 그 희생자가 당하는 극도의 고통은요 저혈량 쇼크 상태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은 피를 다 흘려버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고문하다라는 단어가 이 십자가로부터 라는 이 원어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고통을 너무 표현할 단어가 없다 보니 따로 고문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 원어가 십자가로부터 여기서 출발한 것이 고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값비싼 희생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파멸에서 속량하신 바로 그런 구속사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일부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전적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로를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저는 늘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십자가 죄 문제 해결 부활사건 영생 문제 해결 사망관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거든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두 가지 영적 공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활사건 사람의 몸으로 입어서 얼마 죽고 또 하나님이시한 증거로 여러분 모든 사망관세 사망관세 사단의 관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은 우리에게 베푸사 이 어떠한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이렇게 엄청난 단어라는 걸 이번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헬라 워너를 보면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놀라움과 경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모든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을 지금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다 베푸사 언어적의 의미가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폭우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면 우비로 감당이 됩니까? 우상으로 감당이 됩니까? 그냥 흠뻑 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어떠한 사랑이 폭우와 같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안 맞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기준이 되어지면 문제와 낙심 앞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의 감격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길을 가다 넘어져서 무릎에 생채기가 났다. 다시 일어나도 저는 히티클 쭉 웃으면서 걸어갈 것 같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기쁨? 조금 넘어져서 생채기나 그 고통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영식의 로또 복권과 같은 이 구원의 축복 사실 로또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로또로도 살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나와 하나님의 전해되는 이 구원의 축복 조금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봐도 이건 자다가도 여러분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강단 인삿말 구원받은 것 감사합시다. 굉장히 심플한 인삿말이었지만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 불평, 원망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응답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날 이때까지 산 것도 당연한 거고 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오늘이라는 새 나를 누릴 수 있는 거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죠. 내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이 폭우 같은 엄청난 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인식에서부터 감사의식이 출발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출발하고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모든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은 외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거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현륙도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요 절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 식물, 곤충 감사한 거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만이 감사할 줄 아는 DNA를 심어놨습니다.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른다 동물과 같은 거죠. 동물 수준으로 나락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천국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만큼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만큼 감사는 저절로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 365일 감사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24시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으로서 이 회복된 신문을 누림으로 여러분들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또한 더 나아가 3.11조 3운동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산소망의 특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신분을 이미와 아직 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가 이 세상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영광이 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지 육체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실은 자범죄 범할 수 있습니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한 줌의 흙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에게 순간순간 속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이 세상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영광에 이리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셨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지만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될 거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 2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땐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리도서 3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에 시들어가는 그런 소망 말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소망 부활의 산소망 마지막 때 그 재림의 산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인 것 같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선호적인 것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신앙의 이 변두리 주제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또 재림의 산소망의 특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도덕을 근거한 거기에 기준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깨끗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52주 우리가 강단 말씀에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행복을 체험하고 달마도 52주 강단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창승이 3장, 6장, 11장에 근거했던 모든 체질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도행전 1장, 138에 근거해서 체질이 자꾸 복음의 체질로 기경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모든 여정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산소망의 특권을 가진 자는 이제 보는 눈도 다르고 그 가슴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가슴에는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그 눈은 현장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왼쪽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산소망의 특권을 가지고 3일의 조 3운동과 2024년 새롭게 시작될 이제는 곤륙 전도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밥이다. 일본 시인인 미즈노 겐조 겐조라는 사람의 시집식 제목입니다. 그가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그의 말은 6칸짜리 다담이 방에서 거의 40년 넘게 누워만 있거든요.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밖에 없습니다. 그가 눈을 깜빡이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마다 어머니가 노트에 적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먼저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는 이 제수 씨가 그 역할을 해서 그 눈동자가 움직일 때마다 표현하는 것을 기록을 해줍니다. 밥을 먹듯이 그의 일상을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연결해서 하나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불평불만으로 연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47년이나 시간 동안 마음이 네곤의 시집을 냈고요. 일본인 중에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전파한 사람으로 기억될 정도로 우리 역시 여러분 밥을 먹듯이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악한 사람은 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늘 우리가 없는 것을 불평하면 이 말은 이콜 늘 만족이 없기 때문에 늘 감사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받은 복을 여러분 세워보시면요.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여러분 정말 이 축복에 감사하셔서 영벌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3, 4대의 선택까지 이어지는 축복 마귀 자식에서 지옥 배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배경으로 우리의 소속과 배경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요 만입이 있어도 불평할 수 없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할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밥 먹듯이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부신 영어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